자 교활한 닐아트 아크는 엔야의 실종사건 배후에 있네 그리고 얼음 어금의 저주로 그녀를 가 던지 여기 이 포션을 엔야에게 주게 그게 엔야를 구해줄거야 엔야로 갑니다 엔야를 회복시키시오 엔야 를 다시가서 포션으로 마라의 포션 포션 봉쥬이유 마라에게 포상을 받으시오 넘어갑니다 엔야를 데리고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준 자네의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스펠을 구하내냈지. 많지는 않지만 자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자 스펠을 주세요 빨리. 스펠을 주세요. 엔야의 포탈을 이용해서 닐아타크의 사원으로 이동하십시오. 스펠을 주세요. 뭐야 이거. 스크롤 쓰라고? 스크롤이 어딨어요? C 눌러보라고? 아 아이템창을 비워야돼? 오케오케오케 아이템창 일단 비우고. 오허우. 오허우. 예스. 레지스턴스. 어어 전체 올레지 상승. 개이득. 나이스. 스텔스가 소켓 2개짜리지. 룬을 따로 분리를 시켜놓는게 좋겠네. 자 이제 엔야한테 말걸고 옆에 포탈 타시면 됩니다. 자 엔야로 갑시다. 이제 네번째 퀘스트로 넘어갑니다. 엔야한테 말걸음은 네어 아이템을 하나 준다고 하네요. 엔야. 당신은 나와 우리 백성들의 영웅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섹유. 아이언 스킬. 플라스. 네. 템은 직접 만들고있습니다. 저희가. 스피어마스터리. 하울. 쓰레기네. 이거 끼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거 별로야. 제가 쓰는 스킬이 없어요 여기에. 이거 별론거 같애. 내가 쓰는 스킬이 여기 안들려있어. 갔다 팔게 그냥. 아프트눈. 자 이제 아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3개수가 있었던 아리아산으로. 디아템 보실때 저항력 우선. 그 다음에 쓰는 스킬. 그런거 같애요. 저도 얼추 이제 파악이 되는데. 음. 요거 템 넣을 자리가 너무 없네요. 디아블로 하신분들. 야 거상은 인벤토리창이 많은편이네. 이거 디아블로는. 어떻게 해놓는거야 템을. 힘들겠는데. 야 가자. 얘들아. 홀스 오브 보호투에서. 닐아트 아크를 찾아라. 홀스 오브 보호투라는. 뭐 저기. 던전이 또 있는것 같습니다. 찾으러 갑니다. 홀스 오브 보호투. 저는 아마도 힐인들을 좀. 돌아야 쎄실것 같애요. 저항력 나 지금 유심평온더라구. 야 안죽아 얘들이. 바로 앞이야. 이 퀘스트 안해도 돼. 바로 앞이라는데 하죠 뭐. 얘들아 얼른 들어와. 핀들스킬. 이 친구 잡으면 되나봐. 오. 오오. 그래. 개스에서. 무기. 무기 받았는데. 데미지. 2배 이상. 무기 받았는데. 데미지. 2배 이상. 이놈이야. 어. 야 저기 유닉 아이템 나온거 아니야 지금. 어. 어. 뭐 나왔어. 오. 뜯어봐. 볼까. 어. 리트 크로우. 라이트 크로스 고우. 우리가 아마존이 없어서. 첫 유니크가 나왔는데 뭐 쓰는 사람이 없네요. 아. 음. 별로나. 그냥 템 팔아야겠다 이거. 유니크 템 별로 좀 안되네. 우리가 안쓰는거야. 이게 뭐야. 정원. 탈도 아니고 석둥이라고. 하필. 아이. 레크로믹에서 쎄다. 좋았어. 아이. 야 이제 회색 뚜껑이 나오네 쇼타짜리 본쉴드 쇼타당기짜리 가자 가자 여러분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레벨 24레벨 두루님은 소환 아예 안 보여 오셨나 소환 아예 안 배웠는데 어쩌다보니까 안 배웠네요 야 근데 난 300렙 찍으려면 한참 있어야겠다 궁붕붕님 어서오세요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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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자 이제 액트5 다섯번째 퀘스트입니다 다섯번째 여기 진짜 안잡는 이유가 대부분 몹이 물리가 높아서 마법캐리가 아니면 찬양이 있는다고 음 루비 쉐이드 난 함성에서 외쳐주지 뭐 아 지금은 거상질문을 안받아드립니다 제가 거상할때 그 때 거상질문을 받아드릴게요 오우 잘못 왔어 또 아니야? 어 어디야? 위로 올라가볼까? 오른쪽? 우측으로가? 오케이들 오쪽으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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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아니다 아래로 내려가 얘네들 내가 때려도 안죽어 함성이나 외쳐줄게 일로와봐 안정해가자 여기도 은근 맵 넓다고 이게 땡레비 했더니 제가 레벨업이 얘네들이 29레비거든요 저 24레벨이예요 저 24레벨이예요 오케 들어갑시다 그래서 같이 달리려고 네비게임을 꺼냈습니다 뭐한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번째 랄룸 먹었다 네번째 퀘스트 중입니다 이러고 갑자기 아 아 어쩌다 갑자기 디아블로 했냐고? 현기만까지 미션 하려다가 뭐 재미있는 게임 없나 찾아봤지 근데 디아블로 재밌어 보이더라고 간만에 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디아블로 로 결정했죠 디아블로 제일 비싼게 링이라고 음 오케 알았어 넣어놓게 자수정 아이 궁북북리에 다섯개 감사드립니다 링이 싸우려 아물렛이 비싸 오오'm 으으으으으으buat öz 디아죽 비싼 템이 세프터 완드 스테프 완드 넥크 가장 비싸 preread 섹터가 제일 비싸요 켜낙 끝까지 얼마나 남은겁니까 이제 얼마 안남은거 같아요 여기 바알까지만 잡으면 끝납니다 만약에 바알까지 잡았을때 체력이 좀 남아있으면 그때 뭐 좀 카우방이라던가 그런거 한두번 해보려고 생각중인데 그건 이따 가봐야지 알거같아요 이쪽 아니냐? 이쪽인가? 슬픈생각이 막았습니다 설마인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이거 끝날때까지 한대 생각보다 빨리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저는 한 12시간 이상 걸릴줄 알았거든요 지금 하는걸로 봐서는 10시간 내로 끝날거 같아요 9시간 얼마요 처음에 예상한게 거의 20시간 18시간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 어 니네가 잘해가지고 게임을 룬조합법도 애들이 알고 그러니깐 저는 어딜까? 저희가 이게 완전히 맨땅에 헤딩해서 다른 분들 도움을 아예 안받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드루이드가 없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고 아니 드루이드가 제일 안좋다고 해서 한건데 드루이드가 제일 좋은거야 아 이게 알고볼까 이게 엘두르라고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더라구요 엘두르? 엘두르가 뭐야 처음에는 이게 늑두른줄 알고 늑두른구나 아 참 타잇타잇타잇 양산이 말이 없다 카산아 네 아 살아있네 야 생존체크해라 생존체크해라 신분신구해 어 다른 파티원들은 다 시청자입니다 재번송 내부의 적이라는데 왼쪽 아래쪽인거 같죠?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우리 모발부치가 진짜 안나온다고 나이트메어 가서 트레버 세신으로 가면 바바리 형은 바바리아는 버프 형으로 나오신다고 아래 피린도 돌거야 피린도 못돌아요 물약 다썼다 솔룬 나왔다 솔룬 나 솔룬 먹었어 솔룬이다 이거 나이트메어에서 나온다메 뭔데 필요한데 있지 않았어? 바로가자고? 뭐뭐하면 되나요? 투구 다 있잖아 투구도 있어 티루룬도 나왔어요 네프룬만 나오면 또 만들 수 있어요 뭐뭐 있어야돼? 잠깐만 네프 나왔다고? 티룬 나왔어 티룬 오르트룬 오르트룬이랑 솔룬 오르트룬도 있어 순서대로 뭐뭐 박으면 됩니까 어떻게 박으면 돼 순서 오르트룬 솔룬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또 입구네요 금방 갈게 아까만 해도 알려줘도 그냥 말하시더니 성장하셨네 ㅋㅋㅋㅋ 아 이제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어 내가 박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듯했더라고 오르트랑 솔룬 순서대로 박아 알겠습니다 오르트박고 솔룬 박고 모든 스킬상승 방어력 에너지 라이트닝 저항력 마법 데미지 감소 그 다음에 마나상승 시야 증가 이게 엘트로죠 드로이드 주면 돼 알겠어 구경좀 하고 오오 감사합니다 땡큐 아 그럼 하사나 일로와라 잠깐만 옵션좀 보고 야 왜이렇게 옵션 길어 하사나 너 일로와 그럼 내가 끼고있는 친절을 너한테 주면 되잖아 오오 야 던져놓을게 이거 네 주웠어요 아 너말고 저 핫사님 말고 아 주웠어요 주웠어 어 오오 확실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땡큐 아 나도 있어 두루이드는 지금 29레벨입니다 자 어 줬어요 갑시다 우리 강력해졌어 우리 바디 나 데미지에 한방 나올거 같은데 이거 어 바로 앞이네 잠깐만 정비하고 갈게 오오 아 방패로 내가 직접 뚫을까 오오 아 이거는 너무 놓기 힘들다 이게 오오 보석들 좀 합쳐야겠다 야 잠깐만 나 1분만 시간 좀 주면 안되냐 안 그 저기 진행하지 말고 필요없는거 다 버려야겠다 마을로 갑시다 잠깐 마을 정비좀 합시다 최악업 다 싹 다 버리고 아 맞다 수리해야 된다 키 버리고 스컬 버리고 스컬 버리고 최악업이라 하는 필요없어 지금 중급 나오니까 드랍되는거 자체가 이런거 중급만 놔두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니까 안팔려요 형님 여기 에메랄드 던져놓을테니까 주워가지고 합치세요 여기 합쳐지나 잠깐만 내가 있나 어 있네 어디보자 중급 에메랄드도 꺼내세요 상급이랑 다 최상급 나오겠다 응 팔코파를 구할 수가 없구나 그럼 이거를 넣어놓고 일단은 최악업 다 버리고요 최악업은 최악업은 버려놓고 아 이런거 위쪽으로 보석은 모으고 그 다음에 룬도 안쪽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스컬 이쪽으로 모으고 이거 두개는 아래놓고 정리 깔끔하네요 이걸 또 정리충이 해냈구만 아 맞다 통찰력 진짜 만들걸 그랬네 두개 합치고 이것도 합치고 최악업을 버리고 또 합칠거 없죠 지금 당장 부인 말씀해주시고 토파즈 그냥 프레이를 박아 그래 박아문 그럼 여기 그냥 루비도 주워갖고 합쳐버리세요 어 알았으 이것도 박을까 이것도 포이즌 데미지 이것도 박을까 에메랄드도 박아 어 박아오믄 망설이지마 게임할때 망설이는게 아냐 어차피 끝날타이밍이 다 다가와가지고 다다 박으면 돼 그냥 꼬민꼬민하지마 꼬민꼬민하지마 데미지도 많이 올라갔을거 같고 자 갑시다 준비돼 됐습니까 예쓸 오케이 어 데미지 오지게 상승됐죠 야 이게 훨씬 센데 왼쪽거보다 원안보다 이게 더 센데 데미지 쩌네 뭐 작살날거 같다 가자 자 우리가 뭘해야되냐 그러면 닐아타크를 찾으세요 아직 닐아타크를 못찾았어요 원하는 크리티컬이야 원하니 어허 이게 근데 드랍되는 아이템들이 똑같은 아이템을 제작해도 나이트맨에서 나오는 재료로 만든거랑 헬에서 만든 재료로 만든거랑 좀 다릅니까 아직 아리아스는 못갔습니다 아 아 삼소캣인데 이게 수리불가네 이거 버릴까? 이거 팔리나? 팔리면 팔아야겠다 방어력이나 데미지 다 차이나? 이게 훨씬 좋은거군요 노말에서 나오는거 싹 다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연습게임으로 재미나무 만들어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라이트맨은 헬로그가 다시 만나면 되니까 윤병주 여기다가 소캣 박지말고 소캣 박지마요 라이트는 윤병주는거구나 또 소캣도 박아? 아 이쪽 아닌거 같애 아 이쪽도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데가 6시나 아 학식이나 스텔스 고대에서야 이런거는 힘스템 높지않은 액트1템으로 만드는거임 아 저런게 액트1템이에요? 아 노말템이야 다? 나이트맨은 학식이나 스텔스 이런게 아니죠? 아 어이 좋았다 닐아타크 앞에있나봐 구츠 찾았다 노말 나 이따 저기 레어 그거 하러간다 와 고맙습니다 로우퀄리티야 넌 그냥 하자 끝날 때 다 됐어요 이렇게 마법부여 합시다 우리 랜야가 대화로운 크리스탈 라인을 통해서 글레이셜 트레일을 지나 아리아산 정상으로 진행하시오 이렇게 써있네요 나 잠깐만 액트1 갔다올게 내구도가 근데 5에요 내구도가 엘룬있으면 좋다고 환타님 지금 액트5입니다 엘룬있는사람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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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호하자고 야 우리 응 야 그거 저기 정비타임 한 번만 갖고 가자 나 액트1 가서 하고 올게 이거 마법부여 해도 돼요 상점 벨트 와 소켓 3개짜리 방패를 못 구하겠어 소켓 3개짜리 방패? 네 형이 구해다 줄까? 어디서 구하셨어요? BJDDK의 원안 캐릭몬이 들어가는구나 엑터1 갔다 올게 마법부야 할라고 이거 어...노바시전 반격시에 뭐가 더 좋은거야 이게 더 나은거 같다 그죠? 지금 이게 어허 어...바꿉시다 그러면 겜브를 할거면 일단 엑터5로 가서 소쏬야? 별로야? 소켓 추가도 되네 이거? 소켓 추가는 놔두고 거래 수리 소켓 추가 소켓 추가 아이템 운은 별로야 어... 깨블은 액터1에서 한다고? 깨블은 액터1에서 한다고? 액터1에서 한다고? 아... 액터1에서 한다고? 소켓 추가 소켓 추가 도박 아물렉 이런거 너무 비싸 지금 장갑이 에테리얼이라서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벨트 오 벨트 그렇지 나이스 예스 컴온 예스 굿 왔스 왔어 왔어 그렇지 지금 딴 거는 별로 필요 없어 벨트 나왔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신발 필요 없고요 장갑이나 한번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도박 장갑 도박 장갑 없고 타이밍 들어가 서약 방패 안 쓰시면 두루나 어세에게 주시죠 다 서약이 있어요 셋 다 사탄아 예? 너 세 칸짜리 방패 필요하지 네 너 일로 와 어떻게 구웠어요 아까 없던 나 엑트2에 가서 구해오는데 심심하니까 이것 좀 뽑아보자고 엑트2에 없던 어디 아까 계속 왔다 갔다 했다 했다 뭐가 나와봐 다른 엑트2에 웨이포인트 다른데로 움직이면서 알려주시더라고 너 어디야? 엑트2요 엑트2요 어... 부츠 아니고 베로울스로 갈게요 장갑 장갑 필요 없고 워호우 감사합니다 장갑 안되고 장갑 없고요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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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장갑 아 나도 이거 벨트나 해봐야겠다 장갑 뭐 안뜨나? 장갑 네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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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안뜨네 저항력 보급하려고 알겠습니다 장갑 장갑 어오 어어 ập탱 어어어 장갑 좀만 더 해볼까요 한번만 더 됐어요 예스 매직 찬스까지 달려있네 이거 두개 이렇게 두개면 되죠 뭘 낄까 둘중에 지금 장갑게 좀 낄게요 아래게 훨씬 좋은데 그지 이게 더 좋은거 같아 위에꺼 보다 그지 에테리얼보다 이게 더 좋은거지 지금 내가 원래 끼고 있었던거 보다 파레라데가 뭐야 괜찮은거같은데 이거 다 팔면 되요 그냥 두개 팔까받까 아이템들 이거 다 팔면 되요 그냥 이거 다 팔면 되요 그냥 일단 저항좀 보자고 파이어레지 라이트닝 레지 오호 파렐 아래라 그러는구나 그거를 아 저항을 일단 부조 아 이렇게 음 지금 라이트닝이랑 포이즈는 좀 높구요 콜드랑 파이어가 좀 딸리네 네 버려도 될거같애 둘다 아래거 둘다 버린다 금방 파께 어 어어 어 어 저 장갑 그거 어 아래거 줄까 네 그거 저 저거할게요 어 나 여기 버려놓을게 네 둘다 둘다 버렸다해 잘 된데 마침 아 아 도박 안뜨네 네 저거요 포이즈는 거의 만땅이라고 만땅이 얼만데요 준비 다 되면 말해줘 아 얘들아 살아있니 어 살아있어 지금 도박 아파 나왔어 케이스 두개 남았다 나 안써 와 케이스 두개 남았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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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정도면 액트원에서 아니 저기 노말에서 올린거치곤 잘 올린거 아니야 레지 어 괜찮게 올렸지 어 나 이거정도 괜찮은거 같은데 자 고대인의 통과 의뢰라는 다섯번째 퀘스트구요 아리아산 정상에 있는 고대인들을 찾기위해서 고대인의 길을 탐험하시오 라고 합니다 너무 레지만 올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레지만 올린거야 지금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들아 얘들아 준비 다 됐네 초반에 룬작업했으면 저항 70포를 시작해 하하하하 내비키세였고 이제 갑시다 야 10시 되기 전에 끝내야돼 10시간 되기 전에 다 됐어 안 됐어 이제 투구가 어디갔냐 야 니네 투구 하나 남는거 있냐 아 내 썼지 없지 야 내가 아까 너 만들어준거 때문에 얘가 투구를 벗고 있네 야 투구 우말모나 낀면 되지 뭐 파저 좋네 어 아리아산 정사는 어떻게 가지? 길을 찾아라 해투 껴달라고 타저가 50%라고 자 가자 가자 바바인게 너무 아쉽다고요 바바레아는 마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야만용사도 그랬어 저는 디아블로3는 한참 했기 때문에 항상 야만용사 유저들이 그런 말을 했지 야만용사는 마음으로 키운다고 진행중이네 지금 홀드 오브 보트 여기서 나가는건가봐 아리아산 정상으로 여기서 나가는거에요? 큰일났다 유튜브 액트별로 줄여서 올릴거제 타임이 지금 있나? 이거 액트별로 줄여서 올리는거 낫나? 여기 말고? 여기 아니야 얼음동굴? 밖으로 나가? 여기 아니래 어떻게 가? 크리스탈 라인 여기? 응 여기서 찾아 크리스탈 라인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일단 액트별로 줄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아마 4화로 줄일겁니다 4화 15분 컷으로 해가지고 4개로 자를거에요 총 1시간 분량 4화 이제 맞춘 수 있는 템 거의 다 맞춘다고 생각하는게 좋을거같애 이정도면 템 다 맞춘거같다 시청자들 없었으면 맵 다 밝혔겠네 아마도 그랬겠죠 하산아 그쪽이냐 아니냐 저쪽 크리스탈 리버에요 아이 찾았다 글레이셜 트레일로 이동했구요 이제 아리하산으로 가죠 리버로 온거다님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내일 제가 방송을 할수있을랄까 모르겠네요 어? 뭐 나왔다 사타르 어? 어? 스태시인거다 뭐에요? 사타나 일로와 여기서 또 딴국가야돼 아리하산으로 빠지나봐 여기서 아직 그 웨이포인트가 여러개를 찍어야되는거 같아서 아 아 비슷비슷한데 원래 용병은 삼소캐 창구에서 스컬트에게 때려받은거 쓰다가 나이트가서 통찰만들어 띄워주는 역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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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포션은 뭐야 아 아 이런데 길찾고있냐 어 야야야 여기 보스볼이 있거든 왼쪽으로 와볼래? 나 포탈 열어놨는데? 상자있다 이게 어? 고딕실드 3소켓짜리 방패 이거 3소켓 갖고 있을까? 아 아까 줬어 내가 아 그거에다 하고싶다 아 블럭률이 더 높네 힘이 너무 높다고 얘 껴주라 그랬지? 이 쪽 아니고 자 돌아서 빠져나가 봅시다 나이트 이상한 방어력 기본 300, 슈페 2방승부터 몇천넘어간다고 이쪽인거 같으다 왠지 먼저 갔네 근데 이거 하다보니까 욕심생기네 욕심생기는데? 뭐 무슨 욕심? 만렙, 만렙 찍어버릴까 이거? 야 디아 하다보니까 재밌지? 디아 3보다 더 나아 그치? 디아 2가 더 재밌지 않냐? 어 디아 3 되게 금방 질려 너무 쉬워 디아 3를 내가 5년동안 했는데 디아 2가 훨씬 나아 어 보스다 보스 보스 찾았어 포탈잼 포탈 열여 포탈 열면 알려주고 포탈 열었어 jenDie Crater 드리프터 동굴로 이동 일단 드리프터 동굴로 이동 이라 했습니다 바 바 바꾸다 보설히 바울컷 쏴줘죠 하향터에다가 떨궈놨어 레벨링은 바알런이 좋아 에이 좋은 편은 아닌데 돈 받고 팔아야 되니까 어이 달리기 빨라 빨라 드림딘 바알이나 드림딘은 또 뭐야 이상한 병칭 많아요 렛츠고 스킬 쓰는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걸 아하 보스 발견 오케이 찾았어 이쪽이야 어 혼자 잘 잡아야 돼 좋아 좋아 어 잠깐만 자기만 들려 따로 나온건 없네 나오는게 하나도 없네 해머딘이라고? 아 슴딘이라고 그래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 아니다 반대쪽으로 가자 중앙 다리가 있네 저쪽이구만 여기여기여기 아닌데? 뭐야? 맵 3시 3시 3시? 아닌거 같은데? 길이 그저 뭐있냐? 어 잠깐만 여기 우리 잘못 들어온거 같애 여기 그냥 레벨링 던전이야 어 이런 파밍 던전이야 그냥 그런거 같애 맵 다 밝혔는데 응 내 포탈타고 그냥 들어와 돌아와 하산아 네 아니 내가 문입구 앞이 근데 웃긴건 레어 아이템이 안나온다? 프로즌 툰드라로 이동했어 아 왠지 밖으로 나온거 같다 여기여기여기 맞는거 같다 못찾겠습니다 포탈타고 굿이야 굿이야 여기에서 이제 아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죠 히아나 몬스터 많이 나오네요 아 체력이 안맞아요 몬스터가 야 내가 이 템이 후진 미안합니다 템이 후진게 아니라 그냥 원래 바바리안이 후진거 같애 내가 템이 많이 맞췄거든 바바리안이 후진거 같애 어우씨 아파 아이템이나 인터셉 해야지 용병 창바까달라고? 창이 이게 훨씬 좋은데 휘린드 배우기 전까지 후진다고 휘린드 배우면 좋아요 후진니까 다른거 키우자고 후진니까 다른거 키울순 없지 제가 말했잖습니까 캐릭터에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담겨있는거라고 후진다고 버릴수 없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후진다고 버릴수 없잖아 어? 어? 어센 소켓 두개짜리 떴네 뒤에 30대도 차이 없어 바바는 그냥 만렙 찍어도 훅져 휘린드도 초반 돈 안지르고 돌면 자살하러 불구덩이 들어가는 나방이야 평가완전 냉혹한데 야 저괜찮아 웨이포인트 발견 왼쪽에 봐봐야 서운해하지마 사람들이 너의 진가를 몰라봐주지만 난 너의 진가를 안단다 넌 항상 내 마음속에 최고야 인마 서운해하지마라 아리아산으로 왠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왠지 등산을 하고 있는 듯한 이 느낌 저희는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누가봐도 이건 등산을 하고 있다 삥밥으로 아물링 하나 잘 건지면 풀색 그냥맞춤 찾았다 왠지 근데 여기 아닌것 같다 여기 아닌것 같다 여기 아닌것 같다 파밍던데 저기가 아니다 거기 아니지 지금 이제 딱 그거 보면 나와 고대인의 길로 이동 찾았어 내 포탈 타라 포탈이 없다 뛰어와라 얘들아 포탈이 없다 뛰어와라 포탈이 없어 나 있는 자리를 찾아라 아 저기 미안하다 포탈 깜빡했다 포탈 좀 열어줄래? 포탈 좀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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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생방 실화해요 이르차 어서와 엘치야 이제 거의 다 깨간다잉 엘치야 이제 거의 다 깨간다잉 뭐야 여기 어디야 엘치야 어서와라 템 맞춰있어야지 템이 맨따움은 절대 못나옴 주로 맞춰야되는 템이 뭐야 بال quiet 고대인의 기를 탐험하래 디아에 꽃 têmå 제대로 아시는구만 파이브 mong스님께서 우와 죽겠다 와 잘 못했어 insi 포롱이랑 하산이랑 같이 있어 포탈 시청자분 중에 한분이 디아의 꽃은 바바조 했는데 다른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꽃은 언젠간 시듬이다 오지네 그 와중에 저기 핫산이 있잖아 어세신 지금 어세신은 지 칭찬했는데 졸려가지고 채팅도 제대로 못보다가 지 욕하는 줄 알고 저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핫산이 시청자분이 다들 어세신 버스 타는 것 같다 어세신 세다고 막 그랬거든 아 진이 자기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진 제대로 하고 있대 사망에서 꽃을 필 수가 없다 핫산이 제 자문사 하는 것 같은데 또 핫산아 핫산아 핫핫핫핫 뭐라는거야 아이 나 잠꼬대야되니 자꾸 야 뿔잼방송 쟤 잔다 자꾸 쟤 랩 며칠 지금 24레벨입니다 야 여기야 여기 아닌데 활력폭션을 모아주길 잘했군 이제 안소가 이런데 이 팀이 저기가 아니야 딱봐도 야 일치야 원랜디하고 있냐 일치광평이 원랜디중이냐 I am over bird 핫산은 그쪽 아닌 그쪽인거 같아 찾았어 포탈 열어줘 어 어어 제발 아 쟤 혼자서 자꾸 이상한 짓한다 여기 몬스터 많아여기 난 1대1 일로오라고 일로오라고 그러니까 자 오 야 바바삼형제야 여기 야 우리 정비한번만 하고오자 저 포탈없어요 열어줬어 제가 포탈이 없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핫산아 얼른 와야될텐데 제가 지금 포탈이 없어요 몬스터 잡고 바바삼형제 포탈이 없다고? 사냥 중간에 포탈 열면 리셋된대 사냥 중간에 포탈 열면 리셋된대 사냥 중간에 포탈 열면 리셋된대 아 이 밑에 입구에서 포탈 열어노래요 야 포라가 내려와서 야 못내려가는데 쉣 펑 펑 펑 야 가자 야 이거 죽으면 안 돼 우리 야 니네 죽으면 안 된다고 야 야 점사야 점사 한 명만 잡아 누구 잡을거야 야 탈릭 먼저 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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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저 야 다 탈릭 치고 있냐 지금 왜 탈릭 피가 안 빠지냐 탈릭 조시라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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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t 되게 무난하게 잡았어요 탈릭 탈릭罐 Prager 먼저 조지를하는데 젤라중에 잡네 ㅋㅋㅋㅋ 야 이 자식이거 퀼인리소닉 가 그러니까 부럽구만 파liga 자 바알의OOC자를 찾아라 이제 마지막으로 지났습니다 BJ당기ぁ을 켜봐 현재 9시간 돌파합니다 우리돗 withdrawal 시간 잡기 아홉시간 째 게이드 전투 스킬 아무나 찍죠 이제 공룡이요? 왜 공룡? 뭔 공룡 아니 무슨 공룡이 짓밟을거라는데 어디로 왔냐 니네 오른쪽 가놔 오른쪽으로 야 이거 왜 왜 네크 게 나오지 다이어 퀴 퀴세? 네크 네크 올스케일 플러스 일자리 나오네 준비되면 말씀 날아주시고 25레벨입니다 일치야 일치 없냐? 또 배고프네 아 일치 있어 일치 몇시에 잤냐 아 아으리야 야 빨리와 좀만 버텨 얘들아 바알만 잡으면 돼 이제 다 끝났어 용가리요? 에이 용가리 따위는 털어버리죠 그냥 들어가자 터널 레벨 30이다 곧 잘 생각이야 알았다 얼른 자라 자 빨리 옵시다 여러분 서두르세요 확실히 땡네비가 엄청나다 세뇌비가 줄였어 터널 레벨 이거 몇 층으로 올라가냐 이거? 한 4층까지 있나요? 3층? 이게 3층인가 그럼 이게 3층인가 이게 3층인가 뭐 되면 월댓닌 한판 할까 생각했지 이거 끝나면 이거 머지않아 끝날거 같애 한 20분 내로 끝나지 않을까? 20분? 바알만 20분 잡을걸려 그 바알 그 거기서 쫓다고 오자면 내가 20분 걸려 아니야 그렇게 안걸려 에이 그렇게 안걸려 그래도 그 소환되는 에이 아니야 끼케야 그 보통 20 부터 바알이 사퉁하고 뭐 외치는 시간이 한 30초? 응 그래 1층 저기 얼른 자고 2층에 웨이 있대 알겠어 1층 원경이 1층 도착이요 웨이 웨이부터 찾으세요 일단 3층 길 찾아놨고 웨이 찾으러 갑시다 여기 3층이야? 가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좋아 좋아 반대야 웨이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아 이거 4층까지 있던가? 몰라 3층 이게 웨이 이게 웨이 포인트 타고 한 9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어 그래? 이쪽은 아니고 성체 3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오브 스런? 왔나? 월드 오브 스런? 왔나? 월드 오브 스런? 뭐 그럴거야 마지막 층은 이름이 달랐던걸라구 으흠 야 경험 잘오른다 지금 어우 왜이렇게 맵이 크냐 좀 뭐 찾는사람 얘기해줘 네 뭐야 숙소가 안갔었나 내가 찾았다 호텔 차라 웨이 찾으셨어요 응 저쪽이네 이거 혹시 스테토 초기화가 되나요? 네 아 스테토래 초기화됩니다요 나이트 노말 나이트 헬 이렇게 3번이야? 스테토 그럴걸요 아 각 나이도 별 한 번씩이구나 어 나 그럼 한 번 썼네 두 번 남았네 아 그리고 뭐 아이템도 있어 스테토 초기화해주는 어 그래 어 호텔 타세요 호텔 면제불안은 탭으로 초기화 가능하다고? 아 그건 무한이야 그 치 치 치 치 치 치 치 형으로 되어있는게 있거든? 응 뭐야 그 템을 뭐 저기 돈주고 살 수 있는거야?